다시 나를 누구에게도 잘 쓰겠어요 그대의 주님 위헌의 미션은 옆구리 이번엔 누구의 옆구리를 때릴까요? 바로 탄탄한 근육의 손호영 안녕하세요 만냥의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냥의 행복 데뷔가 언제였지? 97년도 많이 선배네 오빠가 98년말 97년도면 인기는 좀 많잖아요 뭐 보셨어요? 아니 아니 이상한 모기를 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멋있으세요? 몸이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?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조금 했습니다 오빠 눈을 감아? 오빠 눈을 감아? 네 미연이 시키는 대로 다 알은 친절한 호영씨 뭐하는 걸까요? 뭐 나 뭐 시원합니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모든 앨범 나오고 축하하고 우리 서로 축하하자 만원의 행복 감미양 화이팅! 화이팅 감미양당 화이팅 지혜야